2021년 5월 키우미어로즈는 좋은 경기력으로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. 큼튜브 또한 구독자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데요. 그런데 말입니다. 큼튜브에게 4월이 없어졌다는 한 통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. 제작진은 4월 중 업로드 된 영상을 구할 수 있었는데요. 그곳엔 4월에 올라온 팬들의 댓글이 남아있었습니다. 제작진은 6월에 동영상을 발전하게 되면 예에에! 주님의 첫발을 다 넣어봐! 뭐래? 아니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주... 물결물결 현역 잘 들어갔어 우린 잘하고 있으니까 형도 거기서 다치지 말고 잘하고 봐 아니 뭐 도쿄 타법이야? 왜 이렇게 못해? 검토를? 초코를 진짜 못해 봐 되었으면 좋겠다 내가 일을 점점 점점 어? 잠깐만 잠깐만 두부 많이 먹고 콩나물 많이 먹고 불친복 열심히 쓰고 PX 많이 가지 말고 공부하라 보낼게요? 아 네 효상아 힘들지 힘내고 울지 말고 그리고 교회에 가서 햄버거 많이 먹고 햄버거 많이 먹고 그리고 네 공부하고 복잡하며 공부해 제발 다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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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운. 가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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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네? 제품들 붙여요 왜? 아.. 부담스러워 제품들 붙여요 제품들 붙여요 제품들 붙여요 어? 좋았어 와.. 도착! 야, 열 두식 게임하냐? 뭘 붙여요 우선? 조금만 더 남아야 돼 안녕! I'm ready. Can I go hello? Yeah. 이렇게 팔짱 끼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오, 굿 이렇게 잡고 안녕하세요